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지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주라든지 재료를 가진 어떤 권역의 주관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국면도 있고 사실 지수가 빠지는 국면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들도 보잖아요. 사실 예전같은 말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지수 관련주인데 지수가 빠지는 국면에서도 조선주가 오히려 올라버리는 국면까지도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센터장님과 하면서도 사실은 관심의 영역을 너무 지수라든지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매끄러한 걸 봐야 됩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자와 다른 걸 하셨기 때문에 저도 투자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저희가 어떤 자료를 썼는데 이제는 실적 시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이 왜 좋았냐면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다시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계속 더 안 좋게 나온다. 이 경향이 굉장히 짙어진 게 뭐냐면 이제 어쩌면 우리가 기업 실적을 추정할 때 정부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부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실적을 열어놓으면 그때 가서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분해 사서 뉴스에 팔아라 생각하니까 좋은 실적이 나온 걸 던져버리는 거고 상당히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오니까 뭔가 실적이 좋아졌을 거야 하고 샀는데 실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신 프로니까 정말 그런 관심을 가신다. 예를 들어서 실적 잘 나왔던 걸 요번 시즌에 3분기 잘 나온 건 4분기 1분기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한 게 바이오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코스닥의 대다수가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된 거는 바이오 쪽을 갖고 있어서거든요. 크게 보면 바이오를 좀 두 가로 나눠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제약 이거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저희 하우스에서 셀트리온을 몇 년간 그래도 참 일찍부터 강하게 밀어왔었는데 그렇죠. 오리지널이 단가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리지널 업체들이 시밀러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밀러라는 게 오리지널 약이 특허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사실은 화학폭제약으로 치면 카피약이에요. 그런데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걸 시밀러라고 해주는 건데 그 가격 약효는 갖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럴 때 조심스러운데 바이오가 강한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박스피가 됐을 때도 바이오만이 돼야 이다가 아니라 바이오 내에서도 시밀러보다는 신약이 날 수가 있고 또 제약사자가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바이오가 밸류에이션이 글로벌하게 좀 비싼 편이거든요.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할 것들이 좀 꽤 많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매크로하게 판단을 할 때 위 하나 갖고 불안해 죽겠다. 불안하다.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결국 한국이 중국의 프락시 변수로서 한국을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 좋아질 것이다. 1800 간다, 1500 간다 논리가 그건데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 안정된다는 시그널을 뭐를 볼 것인가 그럼 어떤 분들이 7위와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왜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7위와는 전도가 고점인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위아나랑 달러 인덱스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아나는 따로 있고 달러 인덱스는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나 달러 인덱스 빠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유로화가 강해지고 위아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달러가 강해지기보다는 트럼프가 신은 아니지만 달러 약세를 상당히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도 중국도 위아나 강세를 결국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수를 살려야 하니까. 이게 겹친다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하지 않은 시장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달러가 강하지 않았을 때의 시그널들이 뭘까?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잘 안 빠진 시장이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조선주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자꾸 보는 거죠. 저희는. 가능성이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제인가 APEC 있잖아요. APEC에서 이제 시진핑이랑 미국의 펜스 등이 한마디 하니까 엄청 큰일 났다 하지만 APEC가 뒤가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게 보통 모아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시그널이 위아나가 7을 못 넘을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어쩌면 아주 낙관절하면 위아나가 6초반 갔을 때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봤냐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낙관절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원달러가 1200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달러가 어느 정도 멈추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사과가 들어오겠죠. 뭘 살까요? 흰주시 살 겁니다. 배당 관련된 그런 거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상 제가 요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면 2009년 3월이 기억나요. 제가 그때 G20가 열렸었는데 아무것도 성명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엄청 실망했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통화정책의 공조가 다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각국이. 그러면 정치인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제가 해달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G20가 다음 주에 있는데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둘이. 그럼 한준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제발 둘이서 만나서 치고받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시절. 서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서로 공동성명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못 속이거든요. 시장을. 예를 들어서 위안화라든가 달러인데스를 보고 있으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달러가 강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뭘까. 이머징 내에서 어느 시장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좀 산만해서. 괜찮습니다. 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장에서 1985년 얘기를 많이 해요. 프라자비 때. 위안화는 그때 엔화는 강세로 갔고 결국은 미국은 약세로 가서. 사실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달러냐 엔화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5년에. 다 아시겠지만 달러 자산의 약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다른 이머징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일본은 왜 강했냐면 일본 은행들은 자기 나라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새 좀 있으면 INF 관련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부도회는. 최후의 날인가. 그래서 제가 보면 깡지시 총리에도 기억나 그러는데 임창정 총리라. 사실 그때 85년부터 아시아 쪽으로 일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태국값 고속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해서 그런 글로벌 자금들이 달러 자산을 피해서 들어오면서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금융이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저는 지금도 그 점에서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자꾸만 환율이 강세다 약세다 위안화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둘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이 강하게 안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라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왜 시장은 퀘셜 안 되는지 하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의 자산가치라는 게 지금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은 그만큼 선택한 나라가 모두 인도 같은 나라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또 연동되는 시장이 있어요. 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단기간에 30% 이상 빠지는 유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가 빠지기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금융이 이 직후에 유가가 강할 때는 가격을 전가하는 시장이었고 수요가 강하니까 2016년, 17년 장이 좋을 때 유가가 빠지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스프레드를 먹었던 거죠. 마진 스프레드가. 그래서 저는 어쩌면 달러가 아주 강하지 않고 유가는 50불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서 기업들은 조금씩 여력을 찾아가는 시장이 의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16년부터 우리 윤지원 센터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간혹적으로 나와주셨는데 201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로벌 시큐리칼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경기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2017년도 말부터는 사실 조금 괴를 달리하는 무용재라는 얘기도 쓰셨지만 미디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그레고 있는 걸 제가 굉장히 밀었죠. 카페에 있어도 그렇고. 셀트리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개념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주죠. 내년 시장에. 이베스 투자주권 리서치해서 내년 시장의 유망한 권역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는 성장이 안 나오는데 레버리지는 글로벌하게 커질 수 있는 타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규제 완화하니까 성장은 별로 없는데 실적 성장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 그럼 뭐겠습니까. 실력은 그냥 별론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구조조용이 돼가지고 조선처럼 다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킬리카리. 좀 정리된 곳들. 그런 곳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이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눈에 드는 건 조선이에요. 계속 저희가 최근에 한 2, 3주에 걸쳐 조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조조용이 돼 있고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헌설리데이션이 됐고. 그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여전히 저희는 무형제 경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무형제 경제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 설명해 주셨어요. 무형제는 이런 겁니다. 볼펜이 있으면. 유형제 경제는 제가 갖고 있으면 사회자님 못 갖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분리가 가능한. 안 되는 거. 안 되죠. 무형제는 저도 갖고 음원 같은 건 서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선이 달라지는 거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익이 커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걸 다 커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위기도 이겠지만. 그래서 결국 무형제 경제가 크게 커지는 거라면 무형제 경제. 예전에 글로벌 사이클이 투자 위주로 가지연내는 2000년의 중반 사이클에서의 쌀은 포스코 같은 거였겠죠. 철강제. 그렇죠. 지금의 쌀은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좋게 보는 겁니다. 반도체를 좋게 보고 국내에서 그러면 이런 무형제의 대표적인 한국이 그나마 갖고 있는 무형제는 미국처럼 플랫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미디어나 이런 것도. 콘텐츠네요. 콘텐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저희는 계속 동일합니다. 이쪽이 간단하게 추격해달라고 했었으니까 이쪽에는 조선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시크릿칼 쪽에는 조선이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결국 무형제의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들과 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죠.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성장이 나오는 거는. 플러스 이거의 쌀이 되는 반도체는 글로벌하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쪽을 일단 가져가서 쓰는 게 가장 저는 낫다. 잘 골라야 된다. 그 중에서 해보겠습니다. 시크릿칼 쪽에서는 조선 외에는 안 보이세요? 왜냐하면 조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시크릿칼은 이 조선은 너무 작잖아요. 조선업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죠. 철강도 있죠. 석유화학도 있죠. 그런데 딱 조선밖에 안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너무 안 좋게 보는 시각이죠. 사실 건설도 좋게 보고요. 과거와 같이 소재 같은 데가 확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보면 수주 베이스의 산업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선이 제일 좋아 보이고 건설도 또 기계는 별로거든요. 굴사끼는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소재 쪽이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소재를 많이 안 쓰니까 예전만큼. 소재에서 쓰는 비즈니스가 있죠. 저는 어떻게 말했으면 과거와 같은 어떤 시크릿칼이 뭘까. 제가 여기서 조심스러운데 이 말 하면 좀 너무 극단으로 가는데. 시크릿칼이 반도체, 배터리, MLCC 이런 거거든요. 이번 사이클에. 현대적인 의미의. 그렇죠. 그게 어쩌면 시크릿칼인데 그걸 시크릿칼이 말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구경제 시크릿칼이 조선이 보이는 거고. 저는 오히려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파도, 블록테이션이 있겠지만. 그쪽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변수가 섹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 영역, 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려와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선 반도체보다도 탁월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자동차잖아요. 현대차가 10만 원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경제를 또 내년 증시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자동차의 추락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걸 역발상으로 보면 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 기회가 락바텀이 한 번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 증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는 2014년이라고 봅니다. 9월 며칠이었는데 현대차가 주주의 의사와 반하게 한전분지를 산출건 그 뒤에 계속해서 세련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주주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가장 반대로 가는 회사죠. 또 하나 현대차는 세계 탑이 아니에요. 조선은 세계 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고 제가 아까 실적이 계속 깨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는 게 실적 시즌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밸리에이셔만 싸다고 쉽지 않다는 거를 몇몇 종목에서 확인했어요. 한전이 그랬었고 현대차가 그랬었고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도 안 줄이고 계속해서 호스트는. 안 줄이는 게 아니라 못 줄이죠. 그렇죠. 못 줄이나 안 줄이나 주주가 지침해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은 상당히 구조조용이 되어 있고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과거와 다르게 자동차 IT는 같이 갔었는데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시크릿칼 쪽에서 좀 분리되는 느낌. 최근에 말하다 보니까 그러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칼도 아주 제한적인 시크릿칼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좋아지는 그런 걸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불황을 경험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권역에 들어와 있는 일부 시크릿칼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시크릿칼 하면 반도체도 좋고 건설도 좋고 다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대척점에 있는 컨텐츠나 미디어 같이 무형제 경제에서 우리 한국이 비교적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권역. 그러니까 쪽에서 보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약간 배당 성향이 20%도 안 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걸 준다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레벨이 조금씩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코스피 50%로 그런 건 집중되겠죠. 지수는 그런 게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선별하다 보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오늘 또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제일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위기론을 너무 찾다 보니까 중국이 붕괴되고 갈등의 끝을 가는 단순한 지표가 뭘까? 그냥 위 하나 보시면서 판단 내려보셨어라. 저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현대차를 마지막 터픽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가 모두의 얘기했던 주주 가치 주주에 대한 대우가 지금 현대차의 9만 4천 원 주가에 사실은 기여한 바가 아닌가 그렇게 역할을 한 바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주시네요. 서점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말이라서 서점에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엊그저께 서점에 가보니까 한 3권 중에 한 권은 경제경영서적 중에 붕괴, 위기 이런 타이틀을 단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책들이 나올 때는 위기와 붕괴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낙관, 긍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때가 소리 없이 위기가 찾아왔던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